세븐으로 올라가는 거네 각각의 비가 안됬다 와우 잘 잤다 오늘도 비가 안와 맨날 비 온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비도 하나도 아주 너무 좋네 이걸 좀 간단하게 먹고 저게 다 있으니까 안 먹어도 뭐 가져가면 되잖아 우리가 우리 편의점 다 미국에서 사온거 비비고 전복죽 비비고 두부 김치찌개 우동 오징어튀김 김스낵 짱국 자갈치 밤 몇 개가 있네 아까 괜히 비가 안온다 그랬더니 갑자기 비오기 시작했어 비와? 어 비가 오는게 좋아 비가 너무 안왔어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이게 진짜 편하다 물 금방 끓고 이게 완전히 접혀갖고 확 누르면은 이만하게 되니까 갖고 다니기가 진짜 편한거지 얘는 잘 됐어 이때는 이 노래가 제일 좋아 에픽하이 레인송 비가 오고 또 비가 오고 또 비가 오고 저런 음악이 흐르면 내 노래처럼 예 내가 생각나 내가 생각나 내가 생각나 너도 낫을 한잔 너도 아무리 생각하지 마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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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작게 작게 갖고 오빠 우상 가져가? 응 밥을 라고해서 먹고 샴페인 브런치 샴페인 브런치 샴페인 브런치? 응 가르덴 바이더 베이 클라우드 동 밤에는 레벨 33 굿모닝 잘 쉬었어? 응 응 여기 아침 맨날 출근하는 느낌이야? 응 어? 들어가자 이민호가 여긴 거야? 응 이민호가 여기 있는 거야? 응 응 이민호가 여기 있는 거야? 우리 여기 가는 거야? 응 너도 아 우리 가게 가는 거야? 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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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우리가 지금 57으로 올라간거네 하늘로 해요 63보다 작잖아 10초 5초 4초 4초 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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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초 6초 네. 네. 나 먹었댄. 뱃어. 나 먹었어. 잘 됐어. 이걸로 파스타 먹으라고? 그럴까? 응. 틀린거 먹을거야? 응. 디끼가 먹고 싶은 걸 두개 시켜. 두개. 응. 뭐가 이렇게 매운거야? 뭐가 이렇게 매운거야? 맛있다 이 세금이 숨겨있어 이게 있어야 돼요 스페이스 쓸게요 한입만 다 들어가네 네 우와 한 번 더 하자 이거는 좀 짜 면이 좀 짜 짜고 테마스코넛들이 더 짜 이거는 짜지만 맛있어 맛있고 얘는 어때 아직 안먹어봤어 아 정말? 아 오케이 근데 치즈 이게 뭐야? 이거 잘 모르는 거 아니야? 나 말도 안하는데 잘 먹는 거 같아 독할 때 애매만 드립니다 아 아 독해놓은 걸 아무것도 깨는 못해 하하하 야 오 마이 갓 무슨 와 뭐지? 렌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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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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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Okay, let's go. 와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우. 와우. 아,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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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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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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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a atrás. 와우. 나ша이 아욱. 와우. 와우. 은색이 있네요. 어흐. 여기 왜 문이 없어? 온 탑 이렇게 오는 거야? 빨리 열어 레벨 33 수많은 토마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장님이 좋은건? 한 번 더 사줄게요 일단의 상태라고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예정에 감사할건 واith 아, 이다가 해봐 한번 더 opt 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여러분도 행복하세요.